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1분기에 이 저 뭡니까 영업이기 대략 한 삼십구억 적자를 보이는데요 요건 그래프로 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하나 꿀팁 매매기법 하나 아래켜드릴게요 정말 많이 쓴 건데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그래프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이 보라색깔 지나가죠 이게 이백사십 원이에요 주가는 올라갈 때 본적인 상승을 줄 때 정배를 해서 상승을 주고요 역별 사라카는데 항상 마지막 고비점이 뭐냐면 여기 이백사십 요 이동평선하고 녹색성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역별됐을 때 어디서 보통 두둑이 맞냐면 여기 이백사십에서 보통 두둑이 맞습니다 제가 몇 개 한번 예를 볼게요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저마다 저희가 한번 수강사하고 몇 월 때렸던 건데 한번 보시죠 방금 얘기한 거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얘가 이렇게 이백사십하고 육십하고 역별되어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백사십 근처에서 일단 일부 때려줘야 됩니다 두둑이 맞죠 또 하나 볼까요 풍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때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풍산 볼까요 어떻습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백사십 선과 육십의 역별되었을 때는 일단 여기서는 줄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이런 종목은 여기를 뚫지 못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돌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게 이렇게 뚫었다가 이송이 가게 뚫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갑니다 이렇게 가야 갑니다 다시금은 원래 종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역별이 크게 놓은 종목은 다음에는 이런 걸 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번 달에 은봉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월간 단위 은봉을 때리는 종목은 그달 죽어나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 봤자 우선이 외바닥에 있는 종목은요 올라갈 때마다 3분의 1, 3분의 1씩 이렇게 줄어놓으시고 다음에 왼수가 붙을 때는 최소한 월이 바뀐 다음에 일단 월초 대비 올라가야 돼요 월이 바뀐 다음에 쌍바닥의 모습을 줘야 얘가 왼수로 갚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바닥에 있는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3분의 1씩 줄여서 일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권하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race κ surf 국회 강 stoff